어제 막을 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아마존 열대우림 화재 진압에 함께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 정부는 이번에 G7 국가들이 지원하는 자금은 대부분 화재 진압용 항공기를 브라질 등 아마존을 끼고 있는 국가들에 제공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우선적으로 열대우림 화재 진압을 돕기 위해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에 총 2천만 유로를 즉각 지원하기로 했는데요. 또 장기적으로 아마존 등 열대우림 훼손을 막기 위한 중장기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 한편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산불이 계속되면서 지금까지 브라질 7개주가 연방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